어... 아니 으아아앞 어 tot에 괜찮아 우리가 꺼내보자 너무 높잖아 안돼 안돼 해보자 해보자 그래 ꁐ야 remindsme 으악 으악 조심 조심 으악 얘들아 어? 멋지게 점프 아그리표 특별 요리 우와 이거 당근이잖아 안 먹어 나 오이 못 먹는데 시금치 싫어 안 먹어 안 먹어 할 수 없지 다른 친구들한테 줘야겠다 페로야 어? 저거 좀 내려줄 수 있어? 아 무리 어우 저거 기다려 내가 해줄게 고마워 고맙긴 뭘 이런 건 너무 쉽지롱 페로는 좋겠다 키가 커서 치 구름낚시터나 가서 놀자 공놀이 안 하고? 구름낚시터? 좋아 좋아 ipped 어떻 on They situations Good 이豕 ey oct て く 그으 as 으으음 우와 고 데 범 − 두단체 от 아 힘들다 오늘도 많이 잡았네 얼음물고기는 정말 맛있어 얼음물고기 많이 먹고 힘내야지 얼음물고기를 먹는다고? 그래! 둘이 저렇게 키가 컸던 이유가 얼음물고기를 많이 먹어서였군 자 오늘도 나만의 장기를 연습해야지 중심을 잘 잡고 오늘따라 더 잘 되는데 물구나무를 서면 키가 더 커지는 느낌이란 말이야 아그리는 물구나무 서기 아그리가 키가 큰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라고? 좋았어 좋았어 자세 잡고 떨구! 자세 잡고 떨구! 아우! 조용히 해 기분 최고인데 열심히 연습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난 춤과 노래 없인 못 살지 보니 아휴 춤 막혀 어허 걔로는 춤과 노래를 열심히 했군 어 춤? 노래? 흠 이 비밀들은 내가 아니었으면 알아내기 힘들었을걸 그럼 성공하길 빌게 난 이만 잘가 고마워 고마워 자 우리 여기서 키 클 때까지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한꺼번에 빠가니 하면 키가 금방 크겠지 그렇겠지 그럼 두리랑 캐러랑 아그린 매일 조금씩 했지만 우린 오늘 하루에 다 할 거니까 될 거야 난 춤과 노래를 계속 부를 거야 넌? 난 얼음 물고기를 다 먹을 거야 난 물고나무 서기를 계속 할게 좋아 시작 으 떠나 따 따 아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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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어? 체리가 어디로 갔지? 어? 참 어? 저 아그라 혹시 꽃병 못 봤어? 아니 못 봤는데 어? 예쁜 꽃을 꽂아뒀는데 없어졌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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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뭘 찾고 있니? 어? 새로 산 물감이 없어졌어 어? 어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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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hin으핑 뒤에 숨긴 거, 제리 맞지? 꽃병둥! 어? 너희가 그런 거야? 어? 얘들아 그러지 마 이유없이 친구를 의심하는 건 나쁜 거야 어? 으하 줘 봐 어? 아, 땅콩이잖아! 우와, 누가 가져간 걸까? 어? 아니! 얘들아, 안 돼! 빠룹이다! 그거 내려라! 들켰다! 도망가자! 거기서! 아로미 도와줘! 아로미가 계속 쫓아와! 뭐, 정말? 이 바나나가 아로미 건가? 얘들아, 그 바나나는 코코몽이 변한 거야! 뭐? 이 바나나가 코코몽? 에이, 말도 안 돼!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야! 아냐, 진짜야! 제발 믿어줘! 쟤들이 정말? 허어! 으아! 헉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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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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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쉬었다 가자 그래 정말 맛있겠다 이만큼 내꺼 이만큼 내꺼 이만큼 내꺼 내꺼야 내꺼야 내꺼는 내꺼야 어? 왜그래? 방금 바나나가 움직였어 뭐? 에이 바나나가 움직일 리가 없잖아 맞아 맞아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이 꼭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어 찾았다 으아 거기 앉아 바로 내 구해줘 새콩아 으아 iest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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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캬! 어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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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없을 수가 없어! 으아! 으아! upper-llen豚 얘들아 저기 낙 떨어지야! 윽! 으아! vector blades vacun자가 있어. 으아! 으음! 으아! 으아! רρ